20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는 저희가 있는 SBS 프리즘타워에서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2차 TV토론을 벌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외교안보정책,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TV토론 잠시 뒤 몇 시부터 열리죠?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이곳 SBS 프리즘타워에서 정치 분야 TV토론이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 모두 현장 유세를 중단하고 TV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세부 토론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앞서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 측 제안을 진정성이 없는 선거용으로 규정하는 등 평가 절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의견들도 내놓겠죠? 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남북 정책 등에 대한 후보 간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사드 추가 배치와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계속 충돌해온 만큼 이번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도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더 치열하게 붙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각 당의 네거티브 공방도 한창 뜨거운데 이번에도 격돌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윤 후보의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용차 사용 의혹과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여 의혹 등을 두고도 후보 간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선 구도가 최근에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 논이 막판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죠. 이거 지지율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추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안으로 1%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국민의힘, 민주당의 구애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